영주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한 중국 박주시 중학교 교류단이 오늘 영주를 방문했습니다. 박주시 중학교 교류단은 영주고를 방문해 미술치료와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우정을 다졌고 소백산 예술촌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했습니다. 교류 이틀째인 내일은 선비촌을 둘러보고 한과 만들기 체험 등을 한 뒤 서울로 떠납니다. 영주고와 박주시 제1중학교 선영여고는 영주시 국제교류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8월 학교 간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청소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